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한번 선정해보고요. 이 종목별로 상승률 같이 체크하는 시간이죠.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상승률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이성흥 차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I-ONS 진입이 돼 있고요. 만 500원에 편입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0.4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S건설 4만 5천원에 편입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11%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 진입했던 영원무역 살펴보겠습니다. 4만 5천 35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흥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원무역부터 지금 저희가 한번 전략을 수정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OEM 쪽이 굉장히 강세 흐름 보이면서 급등을 좀 하긴 했네요. 이 종목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어제 거래량과 함께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상승 여력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번 시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글로벌 리스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소비에 대한 불안감은 어떤 의료 업종 안에서도 전반 기업 등 브랜드 기업들한테는 나올 수 있겠지만 하지만 OEM, OEM 같은 업체는 외국에서 수주를 받는 입장이고 중간제 입장에서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리스크의 약간 브랜드 업체들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특히 영원무역은 작년 사봉의 실적의 호실적은 올해 상반기 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펀드멘털상은 큰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든 분위기 상황을 봤을 때도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여러 브랜드보다는 리스크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OEM 계속해서 선호하고 있고 목표가까지 한번 유지해보자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섹터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자동차 업종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러시아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문제라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니켈이나 여러 가지 수급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공급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들 부분이 주가에는 이미 좀 선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를 기대해봐도 괜찮고 단기적인 반등 같은 경우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이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수도 그렇지만 조정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브랜드 업체, 브랜드 어떤 자동차 같은 경우의 판매량은 계속 지금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 부분은 일정 수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생산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최근에 시점에 대한 조정치 부분은 많이 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1분기 시점 보면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한 달, 몇 달 전에 추정치보다는 15% 이상의 영업이익은 조정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9%대의 조정치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은 2분기 말부터는 좀 풀릴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정상화 부분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2분기 중반부터로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자동차 업체들의 대외 환경이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은 변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 좀 숙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모빌리티나 신사업, 신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수소나 이런 전기차겠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연말에 이 전방 업체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했던 부분이. 근데 지금 현재 뭐 올해 1분기 때 1월부터 3월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쪽으로 시장이 좀 위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계획들이 어떤 그 현실화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빨리 전방 기업 전방 업체들이 좀 해줘야 전체적인 자동차에 대한 시선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좀 숙제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는 이 글로벌 뭐 그 글로벌 이 전방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를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최근에 하지만 뭐 테슬라는 좀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테슬라처럼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그 뭐 전기차나 이런 기업들 외에는 대부분의 그 전방 기업 업체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피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전방 기업 업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공략할 섹터는 자동차주를 지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섹터이기도 하죠.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미 주가로는 반영이 됐다 이런 관점이시고요. 또 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가 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종목입니까? 아마 시청자 분들도 좀 예상 못하실 건데 롯데렌탈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제조업으로 들어가기에는 말씀대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꾸준히 끌고 가기에는 어떤 변수가 어떻게 바뀔지 부분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렌탈, 우리나라 자동차 렌탈에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한 번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우선 지난주였죠. 대형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승인이 되면서 이 렌탈하는 업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렌탈 쪽에서는 1위이지만 자동차 뿐만 아니라 가전이나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도 중고차 어떤 B2C 쪽에서도 진출하면서 다른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의 가능성이 점점 하나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 달 초에 소카 지분이 인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장한 이후에 지분법 가치나 여러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롯데렌탈과의 협업 그리고 이런 기술 제유나 이런 부분을 더 오히려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추위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고차 B2C 시장 쪽에서 진출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소카의 어떤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판매 채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렌탈의 사업성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우선 오늘 시초가 4만 3천 원에서 매수는 충분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만 9천 원, 손절가는 10% 아래로 해서 3만 9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롯데렌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라기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용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